자, 하나님이 오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기도가 뭔가? 여러분 꼭 붙잡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종교단체도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뭔가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결론적으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왜 기도를 하느냐?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은 도울 힘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대화 출입기 33장 11절을 보니까 모세가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했다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저 겁나게 힘듭니다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여러분,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 10편 62편 8제로 보니까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 솔직하게 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남편한테 토하면 돼요? 안 돼요? 따라하시면 남편은 축복기도 하고 하나님께 이 속상한 마음을 토하라 어떤 사람은 이 사람한테 나는 뒤끝이 없어 하면서 다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며느리랑 이렇게 할 때 하시고 나는 그 다음날 너 왜 꿍하고 있냐?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자, 오늘 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축복하고 하나님께 계속 시시로 여러분, 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기도 안 하면 우리 영혼은 점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말이 더 나오고 말이 더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면 상관없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뭘로 기도하느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신분과 권세 자, 하나님 자녀의 신분 일곱 글자로 뭡니까? 내 인형, 흑, 천천재, 아멘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생각 안 나면 아, 성령이 나는 하나님 자녀고 성령이 내주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천국 시민권을 누리고 세계복음아 죄자가 되기야 없어서 이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자, 기도는 반드시 죄 없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그냥 기도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메시지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이거를 기도화시켜서 나에게 적용하고 또 여러분이 선포합니다 자,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딱 붙잡으면 붙잡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 보다가 딱 이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 그럼 그걸 가지고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 에스겔 47장 보니까 발목, 무릎, 허리 이렇게 잠기는 게 나오면 하나님 잠기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어집니다 기도의 순서와 응답의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가든지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 되어집니다 자백기도, 사도신경, 영접기도문 그리고 여러분, 주기도문 어디 가든지 살아남고 살리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게 하옵소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일단은 가져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삼의 하나님 원형 붙잡게 하옵소서 자, 이 말은 뭡니까? 말씀 이마귀야 없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오서 능력으로 함께 없어서 이렇게 다 내려놓고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미션과 기도 제목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션과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하냐면 24, 기도하고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25,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혼의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리고 가져갔으면 내려놓고 성삼의 하나님 원형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기도 제목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또 여러분이 실천되게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정수상 장론님, 김은선 장론님 머리에 서놓은 것 축복기도 많이 하셨죠? 갑자기 경직되지 못해요 아멘 여러분, 뭐합니까? 우리는 미션과 기도 제목 그대로 성취합니다 우리 다른 거 몰라도 우리 장진수 장론님 축복기도 하는 거 확실하게 하셨죠? 아멘 다를 때는 이렇게 머리가 극적지 않은데 축복기도만큼은 아멘 할렐루야 저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진, 세인아 아빠가 머리에 서놓고 기도 많이 하셨죠? 세영아 기도 많이 하셨죠? 아빠가? 어? 확실하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강단을 통해서 미션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자, 이거 안 잡으면 무슨 신앙이 되는 거죠? 발목 신앙 되는 거예요, 발목 신앙 자, 여러분 잠기는 신앙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다 오면 세 가지 응답이 오는 즉시 응답이 오는 즉시 응답 이사회 65장 24제로 보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을 했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오는 것이 바로 즉시 응답입니다 자, 무응답이 있어요 이게 나한테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 거 있어요 또 나중에 또 다른 응답 하나님이 더 좋은 응답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고 언약 잡고 우리의 자세는 구하고 찾고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기도의 순서와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잠기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은 기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 다 있어요 자, 기도가 뭐라고요? 영적인 과학 자, 어제 우리 토요 서밋 스쿨팀 어제 뭐 했냐면 예배드리고 또 이제 뭐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호흡기도 했어요 호흡기도 그 다음에 또 뭐 했을까요? 코딩 코딩이 있어요 코딩 자, 코딩이 뭐냐면 입력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과학은 뭐냐 입력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결과가 나오죠? 기도가 나오냐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과학입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면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뭐냐 흑암이 결박됩니다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게 뭐냐 천사가 파송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자, 언약 잡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천사가 파송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여러분, 여러분 꼭 확신 갖고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환경이 변화되고 사람을 보내십니다 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부모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도자의 선생님, 지도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있지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내 계획이 있어 이렇게 착착착 돼야 되는데 내 계획대로 좋겠지만 내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스케줄대로 내 계획대로 돼야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 타고 오려고 이렇게 가는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는 동안에 비행기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스케줄 완전히 꼬였네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 테러범이 있어가지고 9.11 이런 사건이 일어났대요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되면 좋지만 내 계획대로 되다가 비행기 폭발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응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기다리는 그런 여유 있는 넉넉한 잠기는 신앙 되시길 추구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언약의 기도의 사람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칠판 좀 같이 여러분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언약의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잡고 예수 글쓰도 이름으로 24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발바닥 신앙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을 뛰어넘어 강단 말씀 성취하는 잠기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파수꾼 기도와 증인의 파수꾼이 되어 다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언약 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즉시 응답 무응답 더 좋은 다른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파송되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영적 과학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글쓰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하시는 언약 잡고 또 기도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든 넵렌트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글쓰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수 글쓰는